아이가 이목구비가 너무 뚜렷하다. 똘망똘망. 똘망똘망 아니야. 목욕도 편안하게 하고. 아이고. 어떻게 해. 11일인데 목성이. 쉬지 않고 꿀떡꿀떡 먹네요. 쭈끈쭈끈. 맛있어. 35일에 많이 먹네요. 귀여워. 자자 엄마랑 조금 자고 다시 일어나서. 봉이 형 마시자. 인형이야 인형. 일어났어요. 쟤도 먹고 싶어 감자당. 옹알옹알옹알옹알이도 하고요. 내가 5시 4천 6이니까. 6시 2라며. 실 댄서 잘 끄고 있어요. 그래서 무겁구나. 빅보이네. 무거워요. 100일에는 한국식으로 100일 잔치도 했대요. 오오오. 늠름해라. 그리고 오늘이 149일 차. 많이 컸죠. 엄청 호기심도 많고. 많이 웃어요. 그리고 표정이 많이 있어요. 표정 봐. 쟤 엄마 여기야. 잘 웃어요. 어떡해. 심기가 불편할 땐 인상 팝. 쟤 쟤. 장난칠 땐 거품 보글보글. 아무것도 하기 싫을 땐 멍. 배고플 때는 버럭 쟨. 어쩜 표정이 이렇게나 다양할까요. 표정 부자 쟤니네. 쟤는 건강하고 우려한. 엄청 힘이 세고. 발 힘이 더 장난 아니에요. 오우 좋아. 주먹 듣고. 성힘도 장난 아니고. 슈퍼 빅크 보이예요. 아이고 세상에. 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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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서 2개월이면 얘네 때는 엄청난 차인데. 인생이 다시 시작하는 느낌이 받아요. 쟤니 동네에서. 초보다 더 소중한 존재가 있다고 하니까. 자기 자신도 더 아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쟨 위에서 하루라도 살아야 되니까. 열심히 돌봐줄게. 슈퍼 사유리와 슈퍼 빅 보이 젠에겐 오늘 어떤 일들이 펼쳐질까요. 흔들리와 슈퍼 이GI와 슈퍼가 있을까요. 영국규